아 나고있네 나고있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들리네요 너무 작아서 안들린다 숫자 들으며 소리 나네 안하는것도 믿고 템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격용 인형 시체폭발 개틀벨 띠용 두 그릇 이거 개봉가가님 개봉둥이 몽둥둥이 쌍둥이죠 쌍둥이이죠 쏭배 와 soft setting 이 슬라임 잡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드로가 되게 잘 나와요 몽둥이 실력해 교훈 그냥 개몽둥이나 몇 대 더 때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교훈정도는 넣을만한가 몽둥이면 교훈각도 잘 안나올거같은데 스네코 개몽둥이 몽둥이 황카 만들자 몽둥이 황카 만들자 몽둥이 황카 만들자 governo 허염장룩 빠따통 빠따빠따다통 든든한 몽두기질 병충격 나이스 상점색 사색으로 0코스트짜리 다시 가져오자 명상 풀만한게 없지 않나 근데 파따 흠이 잠시만요. 안 돼.. 곰.. 호스트 왜 이따 우러나오네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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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로 점심 킹기가더리 또둥이질 쌈둥이 둥둥둥이 또는 둥둥둥둥둥 붕허 쳉릉 킹기 정릴사악이다 헐 네..몽둑이 뺏기겠네 헐 뺏기 잘 막네. 다 쓸모없지 않나? 나도 룬반구가 나와. 고툼을 먹어야 되는데. 승률 떨어진다. 뺨구. 구급상자. 빙하 이런거. 속이 많네. 지익하게들소는. 서순 근데 어차피 똑같은 마키나 징끈 무감 계산된 도감 계산된 도감 안녕하세요 70틸 70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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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고마워 수제 매끄러운 돌 룬 반구라 패턴이 안보임 아니 뭐 노관을 여기서 줘 몽둥이 하나 터주면 인정 현둠이 망플 오지네 간편에 클로스 라인 뼈츠앤크가 나왔나 원래 첫 타에 저걸 때리나? 향로 향으로 나오니까 되게 나올게 나갔다는 느낌이네 인생 팔 놀림기사회생 무감기사 꼬챙이 수리봉 너무 귀엽죠? 머리 Gerade 선물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네요 시빙 시빙 막을 방법이 없다 비행기 발 놀림 발 놀림 발 놀림 발 놀림 발 놀림 뭐 저기서 신성만 뽑냐 이게 실력인가 발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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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향으로 쌓고 잡는게 좋았을텐데 잡는게 좋았을텐데 깨우 공개 공개 발 놀림 발 놀림 발 숙소 발 발 아.. 향으로 쎄.. 뭐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용. 전등. 전등. 시체 폭발을 못 걸어가지고. 사신. 사신 뭐 피나 차가서. 해양로스. 일 좀 해라. 해양로. 우리 해양로그 아냐. 아 이거 왜 맞음. 똥캠이네.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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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rim 차갑다 티아나? 향로 골뱅이 줄래 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거 몇 데미지? 룬반국 스러 부드럽네 심장 허접순 시오희지요 아이 커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냐 별거 안했어 이 점탑을 구했달까 미션 성공 아 쿠로링님 만호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키기 위해